구독해주실꺼죠? 아 몰라 자 어쨌든 비운의 황태자고 뭐 이렇게 좀 딱히 그런 업적이 없었지만 묘나 고우나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황태자이기 때문에 이런 묘에 관한 부분도 좀 어느정도 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묘역을 45년만에 개방을 했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를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은 영친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토론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친일에 대해서 친일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친일파 처단에 대해서 내가 왜 오늘 친일파 얘기를 꺼냈냐면 국정교과서왕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 이름이 뭐였더라? 다카키 마사오였나? 일본 이름이 있다는 건 이미 창시개명을 했다는 거고요 혈서를 써서 일본군에 가담하기도 하고 친일적인 성향을 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새누리당 쪽 너무 우파 쪽만 친일하고 깐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창시개명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도요다 다이준? 도요다 다이준이라고 창시개명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친일로 따지면 진짜 자유로울 사람 없다 뭐 이런 거 창시개명은 당시 다 알고 혈서는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혈서로서는 증거가 있고 기록이 있는데 그래요? 저는 증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혈서가 만약에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만주군으로 활동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군대 가담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친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시행을 해서 근현대사를 제대로 서술하지 않는다면 정말 실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친일파들의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일단 특히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근현대사 교육을 너무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현대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다 잘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일제강점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혹은 1970년대 유신체제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근현대사를 학생들이 잘 모를까요? 대팡스님 일본에 가담한 건 친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와 친일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국을 되게 좋아하고 미국이 하자는 거에 되게 동조하고 미국 일에 가담하고 그럼 친미 러시아 일에 가담하고 러시아 사람들과 내통하고 러시아 쪽과 되게 친하게 지내면 친러 뭐 명성어 같은 경우는 친청이었다가 친러였잖아요 친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하자는 것에 가담하고 창시개명에 가담하고 일본 일에 뭐 가담하고 일본이 시키는 일에 가담하면 친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친일로 치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친일 중에서 정말 나라를 팔아먹고 정말 적극적인 친일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친일이냐 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해요 아니 친일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정말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이런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일제강점기 이런 식민지의 기간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잔인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족을 팔아먹은 이런 한간이라고 해서 모조리 처벌했고 북한도 처벌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게 협력한 나치 협력자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기도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안 했다는 부분이 물론 미국이 그것을 안 하게 시키기도 했고 그 친일파들을 친미로 만들어서 뒤에서 미국이 이제 조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스스로 그걸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친일파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고 친일파 친일 백과사전에 박정희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 증거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려해서 국정교과서 우려하는 거고 근현대사 부분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근현대사 부분은 학생들한테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왜 근현대사는 잘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중학교 때 한국사를 배울 때 고대사부터 쫙 배우고 겨울방학 때쯤에 근현대사 부분 앞부분 배우다 말아요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 응선대원금 배우고 3.1운동 좀 배우다 끝난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과서 근현대사 과목이 어땠냐면 선택이었어 선택 그것도 문과를 가야 돼 문과를 가서 근현대사를 선택해야지 배울 수 있는 거야 그 역사를 학생들이 누가 좋다고 선택을 하겠어요 그리고 수능 볼 때 근현대사 선택한 애들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근현대사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왜 자꾸 근현대사를 국가에서 이렇게 은근히 뒤로 넣어가지고 어영부영 안 배우고 넘어가고 그리고 애들은 학생들 나 같아도 그래 학생일 때 시험범위 아니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근현대사 뒷부분에 시험범위고 겨울방학 다 끝나고 봄방학 때 조금 배우다 말고 시험범위 아니니까 공부 안 해요 몰라 그런 사건에 대해서 몰라 정말 그게 안타까워 전태일이 부신자살을 하고 그때 당시 얼마나 노동자와 농민들이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몰라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땐 선택이고 왜 이렇게 교과과정을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고대사도 중요하지만 근현대사는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역사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고 아직까지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는 이런 독도 문제라던가 이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가서 아직도 밀린 월급 받지도 못한 부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근현대사를 학생들이 더욱더 잘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지게 하려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정화 교과서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문제라는 겁니다 근현대사는 아직 전체 현재 진행형이다 너무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씹히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근현대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책을 사서 다시 쓰는 현대사라던가 근현대사 관련된 책을 서점에서 직접 좀 보시고 나는 그림자료가 많은 게 좋아 그럼 그림자료 많은 걸로 보고 좀 보면서 근현대사 책 하나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교과서 보면 참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고 이게 참 만약에 국가에서 무조건 진행을 해서 국정교과서 나왔어 그렇게 쓰여져 있어 그럼 내가 그 쓰여져 있는 거랑 반대로 이건 아니야 사실 이렇게 알려줘도 학생들이 만약에 교과서대로 공부해야지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혼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빨간큐빅님의 전태일 사건이 뭐예요? 이거 봐 모른다니까 이런 유명한 사건을 전태일 사건은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물론 우리나라가 빨리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선성장 후 분배로 너무 대기업 위주의 그런 국가 정책이었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맨날 재봉투를 돌려가지고 섬유산업에 주력을 했어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웬만한 옷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옷 되게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 저쪽 구로공단 그런 쪽은 공단 공순위 공돌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주로 이제 맨날 재봉투를 돌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15시간 근무 잠도 거의 못 자고 그리고 거기에 노동 환경이 막 여러분 그 섬유 그런 쪽이 되게 독해요 저도 옛날에 의류 쇼핑몰 잠시 할 때 사입을 하러 가면요 옷을 자꾸 만지다 보면 손이 다 터요 진짜 옷이 독해요 그런 섬유의 그런 염색약이 그리고 그거 맨날 오리고 이렇게 막 꼬매고 그러면 엄청나게 공기가 안 좋겠죠 그 여공들이 거의 다 폐렴을 겪었고 폐렴을 알고 있었고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 그 월급도 제대로 좀 안 주고 월급을 떼어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근무 시간을 근무 시간을 줄여줘라 근무 상황을 좋게 해줘라 아픈 여공들은 치료해줘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주장이 이제 국가에 받아지지 않고 청와대 편지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분신 자살한 사건이에요 그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농민들도 참 힘들었고 왜냐하면 저고가 정책으로 저임금 저고가 정책 월급이 너무 쥐꼬리만 했고 그리고 월급이 너무 적었고 물가가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너무 싸게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때 농가 부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 농민들이 왜 농가 부채가 생기냐면 농기계가 여러분 되게 비싸요 난 잘 몰랐는데 예전에 대학교 때 농촌봉사활동이라고 농화를 갔는데 농기계가 5천만원이 넘어 웬만한 그 외제차 가격이에요 농기계가 고장이 나잖아요 AS가 힘들어요 그게 외국 거기 때문에 농기계가 거의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농기계를 안 사면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이제 빚을 지고서 농기계를 사 농사가 이제 망하면 농사가 잘 안되면 농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농민들의 아픔도 되게 많았죠 그뿐만 아니라 농사는 이제 그런 기후와 관련해서도 이제 약간 성공과 실패가 좀 심하고 일단 농산물이 어느정도는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생떡맥의 감자님 북침이요 남침이에요?를 물어보시네요 이거 제가 6.25 한국전생 수업을 할 때 엉덩이 당하는 입장에서 나의 손이 나의 손가락이 너의 엉덩이를 찔렀어 침범했어 이거 손침이야? 아 이거 똥침이야? 손침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나의 손가락이 너의 똥꼬를 침범했어 똥침이야 손침이야? 그렇게 외우시면 좋거든요 내 똥꼬가 침략당했죠 그쵸? 똥침이죠? 침략당한 입장에서 생각해서 남침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북침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북한이 침략했다 이거를 줄임말로 북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침략당했다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똥꼬를 꼭 기억하시고 나의 손이 너의 똥꼬를 침략했어 똥침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어 남침 이렇게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내가 얘기를 왜 하지? 한나님 한복이에요? 아 제가 역사 스캔들 시간에만 이렇게 후원받는 생활한복 사이트에서 제가 여기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역사 수업을 하는 BJ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후원 부탁드려요 그래가지고 받은 거예요 입고서 돌려드려야 돼요 나 이거 입고 내일 국제적인 인터뷰 하라고요 내일 세네가 아 이거 너무 웃겨 아프리카TV에 세네가 방송국에서 아프리카TV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세네갈에서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아프리카TV를 탐방을 하고 어 좀 우리나라를 알려주는 전통적인 그런 BJ가 없냐 그래가지고 운영자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내일 한복 입고 오래요 이거 이대로 입고 내일 저기 세네갈에 있는 저 흑형 만나러 갑니다 여자만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게 흑인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건데 내가 세네갈어로 안녕하세요를 찾아봤는데 와 진짜 뭐랄까 정말 가난한 나라의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세네갈어로 안녕하세요가 네이버에 없어 그 세네갈은 무슨어를 쓰냐면 프랑스어를 쓰거든요 아직도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세네갈은 축구어로만 좀 유명해졌고 그래서 이제 내일 영어로 그냥 몇 마디 영어로 좀 방송 끝나고 영어를 좀 이렇게 기본적인 회화를 좀 외워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세네갈어로의 공통사가 있죠 맞아요 프랑스에 우리나라보다 더 오랫동안 지배를 당한 거 참 그런 게 안타까운 거 여러분 오래 지배당하면 이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고요의 언어가 사라지고 고요의 역사가 사라지고 정체성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간 약 35년간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도 일본에 되게 많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침투당했어요 저도 일본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우리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 식모로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말을 되게 많이 쓰신 거야 일본어 회화를 어느 정도 하시고 그 일본말 있죠 벤또 젓가락 와르바시 손톱깎이는 스메키리 뭐 바지는 스봉 쟁반은 오봉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라다 샐러드는 사라다 뭐 이런 일본어를 되게 많이 쓰셔서 그 언어를 그대로 우리 엄마한테 알려드린 거죠 저는 그 엄마가 또 쓴 걸 내가 또 어렸을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샐러드는 왠지 사라다 같고 친구네 집에 가서도 야 니네 집 스메키리 없니? 그럼 친구가 스메키리가 뭐야? 뭔데 그거? 스메키리 손톱깎는 거? 손톱깎이지 뭔 스메키리 뭐야? 너 할머니같이 그런 말을 써 막 그래요 그게 언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저는 엄마한테 저도 이제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가끔씩 막 튀어나와요 막 나랑 술 다이다이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당구 치다보면 일본말 많이 쓰잖아요 시네루를 줘라 뭐 다마를 닦는다 뭐 당구용어는 거의 뭐 일본어 많죠 고스톰 용어도 그렇고 고도리 뭐 이런 거 아 근데 이런 게 참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침식됐구나 근데 심지어 세네갈은 프랑스 식민지 기간이 우리나라가 더 길었기 때문에 아예 세네갈 어허가 제대로 검색도 안 될 정도로 고유의 문화가 사라졌고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더비 님이 당구 좀 치시나요? 아 전 포켓볼만 좀 4구는 뽀록으로 예 3구는 못 치 3구 정도는 너무 어려워서 못 치고요 길만 알려주면은 어떻게 좀 좀 이렇게 예 합니다 어쨌든 얼굴은 수맥길 세대가 아닌데 우리 엄마 때문이라니까 엄마가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지금은 좀 안쓰려고 노력을 해요 아 침식된 게 아니라 서양근대 개념어를 수입할 때 일본을 통해서 수입했기 때문 그러니까 그런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침식당했다고 할 수 있죠 일본에게 침식당했다 그러니까 그 그쵸 일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일본어로 돈까스 고로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외래어는 일본어 정말 많죠 또 외래어 일본어 어떤 게 있지? 어 여러분 쓰레빠도 들어보셨죠? 슬리퍼인데 쓰레빠 삼선 쓰레빠 뭐 이런 거 촌스러운 언어 빠케스 들어봤어? 바스켓에 빠케스 거기 빠케스 좀 가져와 뭐 이런 거 정말 아직도 우리나라 일본어가 우리나라의 언어의 독립은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침식당했다 문화를 침식당했다 이런 말을 써 왜 괜히 우리 문화가 야금야금 침식당했다 이런 말 해도 돼 침식은 과학적으로 바위가 침식됐다 만 쓰는 게 아니라 언어적 우리가 언어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일본에게 야금야금 침식당했다가 써도 돼 네 네 그리고 어 한나누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유명한 기업이 있나요? 많죠 어 전범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력을 이용해서 강제징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기업을 키운 미쓰비시 모리가나제가 어 니콘 많죠 제가 전범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내 자료가 지금 없나 옛날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과 관련해서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보다 안중근 기념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안중근데이다 이러면서 그런 방송을 했을 때 일본의 전범기업에 대해서 쭉 좀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을 이렇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만든 기업 자체가 전범기업인 전 발음 왜이래 전쟁 범죄 전범기업이 모리나가제가거든요 모리나가제가 유명한 초콜릿 다스 초콜릿 있어요 다스 초콜릿 드셔보셨을걸요 다스 초콜릿 우리나라가 따라한건데 마이채가 하이채를 따라한거에요 하이채라는 일본 그 말랑말랑 그 캐러멜이 있어요 하이채 아무튼 일본에 유명한 그런 초콜릿 그런 것들은 모리나가제가 할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뭐 일부러 안중근 의사의 그런 사형선 고의를 묻히려고 2월 14일로 정한건 아니겠지만 너무 좀 상업화되어 있고 외국은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꼭 초콜릿을 나눠주는거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특히 극성이거든요 이 와중에 다스 초콜릿은 화이트가 맛있지 아 근데 일본이 초콜릿 잘 만들긴 해 아 짜증나 나도 그 초콜릿 좋아해 그니까 내가 방송에서 몇번 먹은거 우리 팬분들이 선물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난다 나 오늘 왜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지 로이드 초콜릿 좋아해요 아 예 유니클로 롯데 CU 일본기업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기업 많이 들어와있죠 다이소도 그렇고 뭐 이중에서 뭐 구구기업 뭐 이런것도 있긴 한데 아 나누는게 좀 애매한거 같아요 유튜브에 올리셨나요 예 제가 방송한 역사 스캔들 뭐 이런거 기념방송 이런 역사 관련된거 다 유튜브에 올라와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 말이지 나의 결론이야 솔직히 당한게 많지만 이제 인정할건 인정하고 일본을 이길 생각을 합시다 어 이게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인거 같아요 아 친일을 처단할 수 없다면 지금 너무너무 많이 퍼져있는 이런 친일파들을 다 청산할 수는 없다면 적어도 민족반역자의 그런 자손들에게 적어도 그들에게 이제 너무 잘 살고 있다면 일 어느정도는 좀 환수를 재산을 환수 받고 아 그들이 정말 이제 봉사한다는 목적으로 노블루스 오블루즈적인 생각으로 우리 부모가 잘못한거 내가 뭐 회개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재산 환수를 어느정도 하고 그것은 이제 기업 우리나라 국가적인 그것은 이제 독립운동 유공자들에게 쓰는건 어떤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어 이제 언어적인 독립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잘 살아서 우리가 이미 일본을 앞지른게 많잖아요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핸드폰 스마트폰도 그렇고 반신반의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 자동차도 이제 슬슬 이겨 가려고 하고 일본 자동차가 좀 리콜도 들어오고 요즘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이기려면 일단은 아 우리나라 자동차 국산차 가격이 너무 올랐어 국산차 또 이제 좀 발전을 하고 여러가지 기업 부분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음 스나이퍼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 공자님의 또 좋은 말씀 솔직히 국민들이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하지만 하는거 보면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고도 멉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 무한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도 타파해야 되고 어 그런 인터넷 악플 어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이런 이기주의와 이러면 모르겠지 뭐 이런거 음 그러면 국민성을 좀 우리나라가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음 우리나라 정말 과제가 많습니다 어 가끔씩 진짜 무슨 기사에 우리나라 막 악플 달린거 배플 뭐 이런거 보면은 댓글로 싸우는거 보면 과관이에요 되게 좀 한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쓸데없는 열을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악플 다는거 남 괴롭히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말고 본인에게 발전적인 일을 한다던가 그 시간에 한국사 공부를 좀 더 한다던가 야사마로님 팬가입 감사하구요 아 예 정글 증글스님 감사합니다 음 한나님 친일파의 후손들이 여야 및 기득권 중에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교육이죠 일단 교육 권력 권력은 사람들의 권력과 그런 연출은요 이어져요 우리 아버지랑 친했던 분이 장관에 있어 그 연출이 자식한테 이어져 아 우리 아들 좀 좋은 관직 좀 어떻게 잘 해주세요 우리나라 백 문화는 뭐 연출 모형은 외국도 마찬가긴 한데 우리나라 특히 연출 모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하는데 거기 회사 뭐 이사로 있지 잘 좀 봐줘 막 그런거 이런게 계속 대물림되는거에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권력과 그런 연출이 자식이 그대로 특혜를 받고 그 연출 두번째는 교육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그런 금수저로 태어나서 유학가고 어느정도 교육을 받았어 이스만 대통령도 그게 힘든거에요 딱 나라를 세웠는데 대학을 나오고 어느정도 배운 사람들이 거의 다 친일인거야 친일파라 청산하면 이거 뭐 국회의원의 과반수도 못 채우겠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는거죠 아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정말 심한 그런 민족 반역자는 처단을 좀 하지 너무 이제 그 이스만 대통령은 반공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공산주의, 막 공산당을 처벌하자 막 그런거 반공을 너무 강요한 나머지 반민특위 자체도 그런 빨갱이다 뭐 이런식으로 해체를 해버렸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리치님도 팬가입 감사하고 스티커 감사하고 퀵푸즈형님 초콜릿 다섯... 아니 평상 다섯개 감사합니다 퀵푸즈는요 제가 그러면은 남은 시간 퀴즈를 몇개 낼거구요 매니저분 몇명 뽑으셨어요? 매체에 써주시면은 남은 여유만큼 제가 퀴즈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송 끝내고 나면 저는 이제 오늘 그냥 영친왕에 대한 그런 여러가지 얘기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고 영친왕에 대한 자세한 얘기 영친왕의 일생 뭐 이런것은 역사전월 그날 86화를 바로 틀어드릴거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틀고 다시 보기를 몇 개를 더 넣을게요 음... 한 개를 더 넣고 그리고 요거를 어... 이렇게 틀어서 어머 그런소개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저분... 저분 어느 방... 저기... 회장님이신데? 어 감사합니다 교육방송의 천사계를... 아 제가 이거 못읽어드릴거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퀴즈 할게요 아무튼 오늘 영친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음... 좀 영친왕에 대해서 감이 오시나요? 고종의 몇번째 아들이고 열한살에 일본의 볼모로 잡혔고 일본여자 결혼했고 불우한살에... 좀... 좀... 비운의 황태자지만 그래도 독립운동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예... 스물네명 정도 뽑았으니까요 여섯명 더 뽑아주시고 저는 더 이제 추가로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왕이다... 불쌍한 왕이다... 이게 맞네요 아무튼 선생님 너무 감사하구요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나님 역사전을 틀어주세요 예 방송 끝나면 오늘 관련된 내용이 역사전을 그날 영친왕 영친왕에 대해서 틀어드릴거에요 어... 예... 조선왕주의 멸망을 보려면 열광의교를 못 이킨걸 탓해야지 이미 세도정치로 사대부들... 어... 뭔... 뭔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 음... 우리나라가 이미 정치적으로 망하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하시는거죠? 그러니까 그런게 식민사관 중에 하나에요 우리나라가 이미 붕당정치의 폐해로 이미 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이 와서 너네들은 오히려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라는 식민사관 중에 또 하나죠 그것을 또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심지어 있어요 영친왕이 어린 나이라 너무 어쩔 수 없었지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하긴 나도 열한살에 그렇게 끌려가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안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세뇌가 됐으니까요 스무살에 갔다면 나의 생각 나의 그런 독립에 대한 의지 이런게 확실히 섰을텐데 너무 어린 아이를 데려가서 완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거죠 되게 맛있는 고기 먹고 부유한 삶을 살고 뭐 그랬지만 백성들한테 계속 욕먹고 백성들은 버린 왕이고 이 백성들이 어느정도 욕을 했냐면 독립 그 그 이방제여서 결혼을 했을 때 앞으로 영친왕은 왕이라 칭하지 않겠다 원수의 여자가 결혼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고 민족의 배신자로 나긴 찍혔고 아무래도 이런 영친왕의 이런 모습 요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황실 조선의 마지막 황실 그런 자손들이 계속 욕먹고 국내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나라 퍼러먹은 황실 이러면서 다 거의 다 미국에 살아요 그 비둘기집 부르신 그분 그분과 그분 자식들 말고는 거의 진짜 어 외국에 살고 있고 아 이런 황실에 대한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떵떵거리고 정말 정말 로얄 패밀리로 궁중의 황실 자손으로 살 수 있었는데 나라가 망해서 갈 곳 없는 신세가 돼버린 사람들이니까 아 예 작장님이 영친왕의 아리랑을 퍼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어 그래요? 어디 뭐 군대에서요? 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제국주의하는데 일본은 그 흐름을 파악하고 대세를 따랐을 뿐 뭔 일본 탓 어떤 부분은 일본 탓? 대세를 따랐다 식민지화 했다 일본이 좀 우리나라에서 욕을 먹을 부분은 식민지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인간적이지 않은 대우 너무 식민지 국가라고 해서 너무 우리나라를 막대했다는 부분 너무 잔인하게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너무 잘 살았어 식민지화하면서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주변을 막 침략을 해 그렇지만 위안부 문제라던가 강제징용 문제라던가 독일은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이미 힘썼고 독일의 전범기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BMW 아우디 폭스바겐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도 전범기업인데 그런 강제징용 갔던 그런 홀로코스트 유태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배상을 해줬고 그 자식들의 학비까지 지원해줬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부분을 하기는 커녕 니네 이미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뭐냐 한일 그 조약 때 이미 다 배상해줬잖아 이러면서 더이상 말하지마 이러면서 제대로 주지 않고 우리가 배상 우리가 그때 하 그것도 가슴이 답답하다 우리가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의 그런 아베 행보라던가 일본이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 했던 행동도 솔직히 욕먹을 행동을 많이 했죠 한일 협정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한일 협정 부분은 한번 예전에 위안부 문제 다루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 돈으로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를 지었고 경부고속도로를 낳았죠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성장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돈은 그 돈은 엄연히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준 거고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서 나눠줘라 라고 준 돈인데 국가가 그 돈을 딴 데 썼죠 아 맞죠 그리고 배상권 개인 기본 배상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을 서약했 그것을 이제 오케이 했다는 그게 실수죠 본인들은 관계 없으니까 이러면서 지난 역사를 정말 되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계속 지금 욕할 것이 아니라 욕해도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쩔 거야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현명한 교훈을 역사를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똑같은 일을 또 계속하고 계속하고 이런다면 나라가 발전이 없겠죠 미군이 자성한 범하 위안부 보고서 읽어보고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범하 위안부 보고서는 일본 입장에서 너무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위안부의 보고서는 정말 많았고 위안소 관리자 일기들도 정말 많고 수많은 증거들을 봤을 때 위안부 문제는 그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도 나눠봤고 어떻게 나가셨는지 그냥 돈 벌러 간다고 재봉틀 돌리면 된다고 해서 가셨는데 그런 일을 시켰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편을 들으신다면 저는 진짜 욕 나오는데요 흔재구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퀴즈할게요 어쨌든 뭐 그런건 위안부 문제 부분은 옛날에 강의를 한 거 보니까 오늘은 좀 딴 얘기 주변 얘기 영친한 얘기 영친한 뭔가 불쌍해 뭔가 내가 이번에 이유왕자 잘생겼다고 그때는 막 열을 올리고 막 하다가 영친한은 오늘 오늘은 영친한 얘기 별로 안하고 막 국정교과서에 밀리고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황태자신데 계속 딴 얘기 있네요 발자국님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어 예 얼리고 제가 퀴즈할게요 퀴즈 한 다섯 문제만 해서 스무 분 정도 드릴게요 반디님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영친한에 대해서 너무 영친한에 관심이 못 가는 것 같아서 영친한에 대해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얘기한 내용 중에서 내도록 할게요 자 영친한은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로서 고종의 셋째 아들인데요 영친한은 몇 살 때 일본의 볼모로 잡혀서 이토유르부미에 대해서 몇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을까요 1번 문제 3 2 1 모바일도 드리고 PC도 드리도록 할게요 딱 정할게요 모바일 3명 PC 3명 자 모바일 꽤 나온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자 사키 횡경망님 횡경망님 큐퓨 드리고요 그리고 주홍님 11살 맞추셨습니다 잠깐만 우케케일 신나님 11살 그리고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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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모바일 첫 번째 빨간 큐빅님 11살 11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4학년인가 어릴 때다 아 그리고 오나에소라님 11살 두 분 마지막 모바일 주준 감자님 뭐야 이거 111이야 짝대기 뭐야 이거 짝대기 오타 아 아 아 안타까우니까 드릴게요 111 이랬으면 안되려고 했는데 앞에 짝대기는 왜 찍혔을까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역사전후 그날님 까지만 드릴게요 허세존 짝장님은 끝 여기 안드리고 자 다음 문제 흑형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하구요 다음 문제 아 아 영춘왕이 결혼한 그 일본 이름으로는 마사코 황태지배가 황태지배가 될 후보였던 여성인 마사코씨가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만들어서 내가 무슨 무슨 여사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죠 이분 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음 이분의 이름 어 이뻐요 어렸을 때 되게 뭔가 귀움귀움 귀엽게 생겼어 자 이분의 이름은 무슨 여사였죠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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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자 자 이방자 여사죠 이방자 이순자 아니고 이제 예 아이 에 아이아코스 이방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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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님 이방자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오빠님 이방자 그 다음에 8719님 이방자 방자 이게 그럴 거예요 아마 마사코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방자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창시개명이 왜 코로 많이 끝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로 끝나는 게 많아요 말자 숙자 미자 되게 많아요 이 자가 일본말로 바꾸면 꼬래요 코 요코 두꼬 코 교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자로 된 걸 거예요 아마 음 그 다음에 모바일 모바일 최우시님 이방 틀리셨고 음 음 상장님 이방자 그 다음에 어 초미언님 몰라 이 반자 아니고 붐부르붐붐 붐부르붐붐 붐붐 붐붐 파워 이방자 붐붐붐붐님 이방자 붐붐 어 요정은 이쁜가님 이방자 요정은 이쁜가님 나한테 퀵비어 한번 옛날에 받으셨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방자에서 하면서 내가 한 번은 안 했다 아 어 이분 안타까운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민갑한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이거 지금 알려주고 퀵퀴 퀴즈에 문제 내야지 어 두 분이 됐어 어 어 이분은 원래 영친왕의 약혼녀로 결혼을 하기로 된 내정된 약혼녀였어요 어 영친왕과 생일까지 똑같았고요 어 약혼 반지까지 국가에서 이제 전해봤고 이제 결혼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인은 이제 영친왕의 부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통보도 하지 않고 이방자 여자랑 결혼한다고 아사히신문에 크게 내버렸고 일본 여자랑 결혼해버려서 갑자기 풍비박산되어 파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래도 평생을 수졸하고 그래도 나는 어 영친왕과의 의리가 있다 이분의 원래 결혼할 사람이었다 해가지고 평생을 수졸했고 상하이 망명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평생 가난하게 살고 집안이 거의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분입니다 민갑완 이에요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있어요 민갑완 바로 알려주고 바로 문제 내겠어요 자 이분 이름 뭐라고 평생을 수졸하고 원래 영친왕에 약혼자 하셨는데 이 집안도 되게 좀 정말 선비집안이었는데 평생을 수졸하셨는데 영친왕이 이방자여서 결혼하는 바람에 어 순간 파혼여가 돼버린 이분 평생을 수졸하고 독립운동이 가담했던 이분 성함 써주세요 뿅 슉 자 모바일까지 나오면 바로 알려주니까 바로 쓰기 좋죠 김아무개님 민갑완 드리고요 세번 들고 그리고 브래드님 자 그럼 세번째 크로니스님 민갑완 그 다음에 모바일 모바일에서 민갑완이라고 처음 쓰신 프로인방겔님 프로인방겔 프로인방겔님 민갑완 소고기가옥님 소고기가옥 민갑완 근데 여잔데 남자 이름 같다 그쵸 상장님 아까 받으셨고 우아하님 민갑완 민갑완 우리 민갑완씨 이름을 기억해 줍시다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에도 영친왕과 뭐 이방자여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시대의 희생물일 뿐이다 이러면서 이때는 아직까지 조선시대에 그런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파원당한 여자라고 해서 사실 결혼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평생 수절 하신거죠 아띠로아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자 그리고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음 잠깐만요 음 음 음 음 이은이 맞구나 영친왕의 본명을 아까 안 말해드린거 같은데 영친왕은 이은입니다 이은 알려주고서 퀴즈에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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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제 갈게요 마지막 문제 어 뭐 더 할건 없을거 같고 아 하나 더 하나 이거 다음에 하나 더 낼거야 아까 내가 응 영친왕의 무덤 자 영친왕의 본명 방금 알려드렸죠 이게 무슨 퀴즈야 자 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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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라도 여러분들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베토벤76님 이은 맞추셨고 퀴즈 드리구요 마지막 문제 좀 많이 드릴게요 퀴즈 퀴즈 어 아와 아의 투쟁 어 이거 그건가 나의 아해는 어 나 이거 좋아하는 작가인데 비상에 그 아 이상 이상 날개를 쓴 이상 아 콩콩의 콩콩님 이은 음 음 아 그리고 대표님 SJ 대표님 감사하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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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덤 아까 45년만에 아 개방한 최근에 아 자 여기까지 자 0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드렸고 어 아 데드セ팬님 0원 드리구요 아 비타민 c님 0원 5명씩 드리게요 빨개요님 0원 8719님 0원 스탑포레버님 0원 여기까지 아니 이분 키쿠이 없으니까 팬이신데 이분까지 드릴게요 왜냐면 K99님 홍유룩 너무 어이없게 설리셨으니까 이분 위까지는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 모바일에서 처음 0원으로 쓰신 분 이혜랑님 0원 한 분 모바일만 쭉 드릴거에요 그 다음에 이분 0 다음에 ㅇ 들어갔지만 이거는 오타니까 ㅇ 정도 들어간건 드릴게요 글씨가 틀린건 아니니까 그리고 0원은 이건 못드려요 완은 안돼 그리고 소고기가 아흥님 아까 줄였고 0417님 0원 그리고 공부해신님 드렸고 역사전을 그날님 아까 드린걸로 기억해요 장기야입니다님 어머 아이유를 나쁜 장기야 장기야입니다님 0원 네 분 드렸고요 그리고 딱공님 0원 영치무덕 직관적이다 5명 아 음 딱공님 드렸고 쿤흑형님까지 드릴게요 아니다 더 드리자 모바일은 평소에 잘 못 받으니까 뿌링클님 드리구요 기분이다 기분이다 아 내꿈정복님 드리고 쿤스님 여우원은 드릴 수가 없네요 여우원 그리고 보너스로 마지막에 걸린 심장야키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공님은 심지어 한번 더 썼어 여유여유 자 여기까지 자 퀴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자 오늘은 어 영치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영치낭 얘기는 그게 많이 못한 것 같고 국정교과서 뭐 이런 얘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된 것 같은데 아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음 하 그런 뭐 이런 얘기 친일파에 대한 이런 토론을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친일 문제 청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국가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못했다면 교과서라도 제대로 쓰자 친일파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친일파의 후손들로 장악한 내각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친일파적인 교과서를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국정교과서가 정말 좋은 뜻으로 행해지는 거였으면 좋겠고 정말 교과서가 진짜 친일적인 성향으로 약간 식민사관식으로 나온다던가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는 쪽이라던가 극우적인 성향이 정말 띈다면 저도 정말 1인 시위하고 싶네요 예 아무튼 문스쿨님 100구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스님 100배전 10개 두근두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워낙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사람들이 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야 돼 지금은 막 우리나라의 냄비 근성 알죠 막 나를 치다가 국정교과서 딱 나올 때쯤 뭐 1년 뒤 나올 때쯤에는 아우 책 좋네 책 종이질 좋네 이러면서 내용은 잘 안 보고 그땐 또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교과서를 정말 꼼꼼히 보고 비판하고 뭐 어느 구절이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일일이 다 정말 따질 수 있고 이것을 계속 오래 기억하셔야 되요 아 아무튼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사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또 뿌듯하네요 그래서 저도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